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마존 웹서비스의 사용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이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화면인데 만약 여러분이 신규가입자라고 한다면 새 사용자라고 하는 여기 있는 이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할, 여러분이 로그인할 때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뭐 여기 입력하라고 하는 것들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비밀번호 입력하실 때 좀 만만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할 것은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기업용 서비스에요. 기업용 서비스라는 것은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밀번호를 굉장히 허접한 그런 비밀번호를 쓰셨다가 이 해킹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때 신중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걸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는 이제 뭐 연락처 정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필요에 따라서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를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뭐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연락을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허유를 입력하지 마시고 진짜로 제대로 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다음엔 이제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상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요금이 나오겠죠. 그 사용요금을 여러분이 지불할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다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등록한다는 것은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AWS 프리티어 1년간 무료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 AWS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우리가 다른 말로 줄여서 AWS라고 부릅니다. 자 이 AWS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상품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사용할 때는 1년동안 사용료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서비스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쓴다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상당의 사용요금을 이 아마존 쪽에서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터디나 또는 테스트 이런 걸 위해서 1년간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년동안 모든 서비스가 아무리 많이 써도 무료가 아니라 무료인 구간이 있습니다. 무료인 사용량의 제한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입력하는 신용카드는 외국에서 여러분이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국내에서는 뭐 비자, 마스터 이런 로고가 붙어 있는 카드는 해외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을 만드는 시점에서 AWS가 한국에 진출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사무실은 옛날부터 있었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게 임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원가입할 때 신용카드 입력하잖아요. 이때 아마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신용카드가 없으면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사용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신용카드를 등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인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빌려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또는 이제 친척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건 굉장히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려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빌려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수업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신용카드를 직접 등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결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킹이나 또는 여러분의 실수에 의해서 과금이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1년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해놓고 1년 동안 안 썼다가 1년 뒤에 결제가 되면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로 해봐야 될 것은 아마존 쪽에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결제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일단은 어필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존은 대인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그랬다고 한다면 환불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착하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결제나 이런 걸로 인해 생긴 문제들 하지만 해결될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등록한 전화번호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화면들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감각을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잘 입력하시고 지금 전화를 하기 하면 아마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전화번호로 그러면 그 번호를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증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지원 계획 선택 계속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획 지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아마존의 서비스를 쓰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또는 잘 모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 쪽에 공식적으로 연락해서 여러분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를 선택하면 여러분이 아마존 쪽에 연락을 하면 12시간 안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에 한 달에 49달러 미국 달러를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100달러부터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안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런 좀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으로 가면 이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런 일종의 차별 정책을 비용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것부터 시작하셔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끝냈다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 여기에서 이제 콘솔에 로그인이라는 것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이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입력한 이메일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기존 사용자이며 비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에다가 여러분이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로그인까지 마쳤다면 이런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화면이 바로 이제 아마존 웹서비시스를 여러분이 웹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관리 화면입니다. 자 이 관리 화면에서는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수천대의 컴퓨터를 한 번에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뭐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그 보안에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html, css 이런 것들을 하셨다면 아마 서버 쪽으로 쓱 들어오면 이제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각박하고 상막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서버 쪽에서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관리 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 엉망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엉망이라는 건 오만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다 깔려있고 악성 코드 막 이런 거에 막 간염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컴퓨터에서는 접속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어 여러분들 집에 이제 안 쓰는 컴퓨터 같은 거 있으시면 그 컴퓨터를 일단 깨끗하게 싹 밀어버리고 운영체제 깔끔하게 설치해서 그 깨끗한 컴퓨터로만 이 관리 콘솔에 접속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어 어 우리 컴퓨터에는 다중 사용자 기능이 있어요. 운영체제마다 즉 사용자를 새로 만들어서 예 그 새로 만든 사용자 예 그 계정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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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